하당, 하당님. 아, 이게 저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 정리하는 거야. 어?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엄청 젊으신 것 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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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니까 또 안 한 거예요. 2022년은 이민년. 검은호랑이의 해죠. 마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에서 현재는 족발집 사장님으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비화입니다. 너무 이제는 준비를 완벽하게들 해오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딱 사장님들 뵙고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 형제 얘기하고 있는데. 오빠 빵댕이. 빵댕이 부르고 만졌어. 핸드폰인 줄 알고. 형을 만졌어. 아니,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아. 아니, 저기 살짝 눌러보더라고요. 아니, 핸드폰인 줄 알고. 와, 핸드폰이 있어도 눌러보는 것도 웃기지 않아?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우리는 거의 형제이기 때문에. 뭐 형제예요? 저 여자로 모잖아요. 성제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핸드폰인 줄 알고. 아, 주방에 부서 일하시는 분 따로 계시네. 아, 모르겠어. 그런데 나도 의심스러운 게 주방에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왜 혼자서 다 못하지. 뭐죠? 그래도. 아니, 그래도. 자, 여기서 힌트를 걸고 갈 게임은. 색깔 릴레입니다. 색깔. 색깔 릴레. 색깔 릴레. 컬러. 컬러 릴레. Do you know all the colors of the rainbow? 예!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해? 영어로 시작해 놓고서. 귀여워. 돌고래야? 자, 어떻게 하냐 하면. 색깔 릴레이 시작. 갈색, 사랑, 망. 말. 하늘. 바나나. 빨강, 노랑, 노랑. 고추. 개나리. 개나리. 중복 안 됩니다. 어렵네, 어렵네. 어렵다. 오케이. 오케이. 어머, 어떡해. 돼, 돼. 이거 돼. 오케이. 왜 그래, 너무 빨리 하지 마. 아, 돼, 돼, 돼. 뭘. 레츠고, 레츠고. 자, 갑니다. 색깔 릴레이 시작. 빨강, 노랑, 노랑. 떡볶이. 바나나. 가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갔죠. 오케이. 노랑, 파랑, 노랑. 노란색. 개나리, 개나리. 오빠, 잠깐 게임 빠져요. 게임 빠지세요. 노란색. 노랑을 노란색. 잘했어, 방금. 잘했어. 나는 이런 게임을 못 해, 나는 이런 게임. 아니, 그냥 게임을 못 해요, 오빠. 아니, 진짜 최악이다, 오빠. 나는 말이었죠. 이제 와서 시끄러워요. 색깔 릴레이 시작. 빨강, 노랑, 보라. 짬뽕. 개나리. 포도.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아니야, 그냥 해. 팡, 팡, 팡. 알았어. 오케이, 여기 알고. 살짝 오빠. 아니, 재석 오빠 엇박이 좀 있어요. 내가 늦었다고? 상협이 늦어, 상협이. 내가 못 했거든? 근데 재석이 형이 혼인이야. 근데 내가 진짜 얘네들. 너네 둘이 왜? 너네 웃긴다, 너네들은. 네가 말한다고 상협이가 잘못했는데 재석이 형이 왜 나를 혼냈냐? 아니, 내가 잘못했거든? 근데 재석이 형이 혼인이야. 아니, 재석 오빠 게임을 진짜 못 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렇다면 미안해요. 빠른 인정. 잠깐만, 잠깐만 타임. 지금 두 분 비밀 연애 하고 있어요? 두 분 비밀 연애 하고 있어요? 두 분 비밀 연애 하고 있어요? 어? 어? 야, 이미 중. 그거는 진짜 웃기지 마. 와, 진짜 그냥 너 필터구나. 야, 여기 진짜. 저는, 저는 연애를 하면요. 진짜 대놓고 말합니다. 근데 상협 오빠가 내 사랑을 안 받아주더라고. 어? 어? 아니, 받아줘요. 어? 제가요? 여자가 너무 많아. 어? 갑자기 상협들이? 맞아, 맞아. 아니, 준 적이 없는데 뭘 받아? 아니, 많아, 많아. 내가? 근데 나도 모르는 거. 바람둥이야. 아, 그래요? 보내버려? 아니, 나도 모르는 걸 네가 어떻게 하냐? 아니, 제가 상협이 아는데 진짜 순해보예요. 진짜 한 사람만 보고. 진짜? 진짜 잘, 저 알잖아. 알잖아. 진짜 알잖아. 그럼 지금 누구만 말아봐요? 진짜 순해보고, 진짜 상처 잘 받고. 그럼 누구 말아보냐? 한 사람만 봐요. 내 얘기를 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내가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진짜 사람들이 내가 바람둥이인 줄 알아요. 바람둥이. 한 마디가. 제시 옆에. 앉았는데. 야, 바람둥이 한 마디가 제시 옆에 앉았는데. 좋은데? 노래가 되네? 어, 되네. 변지를 좀 줘볼까요? 네. 색깔 말고 뭐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아, 좋아, 좋아. 아, 어떡해. 와, 그러면 잠깐만. 세 글자?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 자신 있지? 뭐든 제가 랜덤하게 드릴게요. 그 탱단대도 하면 돼요. 진짜. 뭐 다 랜덤이라고? 무조건 이거, 내가 잘하는 거야. 오빠. 내가 잘하는 거라니까. 닭싹 차려야 돼요. 닭싹 차려야 돼요. 정신을. 네, 정신을. 자, 갑니다. 오케이. 자, 아무거나 릴레이.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뭐? 자전거. 방구. 그거 오겠지. 그거 오겠지. 야, 그거 뭐야? 잠깐만. 그거 오겠지? 그거 하고 올게? 아, 진짜. 서현주 뭐야? 여기, 여기. 와, 세 글자 생각이 안 나. 임혜주, 나라오, 지석진. 자, 갑니다. 임혜주, 나라오, 지석진. 아무거나 릴레이. 과일, 나라. 사람. 딸기, 한국. 김지석. 어.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자동차. 배철수. 자동차, 자동차. 네 글자잖아, 네 글자. 잠깐만. 나 교포잖아. 야, 나 교포잖아. 나 교포잖아. 나 언제까지 교포야. 아니, 교포잖아. 아니, 세 글자는 알겠는데, 네 글자는 좀 길어요. 네 글자 있잖아, 남구 목푼. 교포잖아. 선호은숙. 헬로우. 헬로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와봐, 내가 할게. 자, 중복되면 안 돼요. 줘, 줘. 아무거나 릴레이. 시. 이 게임이 나한테 맞아. 땀나, 겨드랑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똥. 똥.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아가다. 아가다, 아가. 똑같아, 똑같아. 아니, 내가 똥을 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외모님이 뭔지예요. 오빠, 똥. 진짜. 똥을 똥을 했다. 자, 라스트. 네. 이거 하고 이제 밥 먹을 거예요. 국수 불겠다, 불겠어. 자, 갑니다. 네. 배우, 배우, 배우. 하석진. 염정아. 이상엽. 코미디언, 코미디언, 코미디언. 나. 이미주. 조세우. 타임, 타임, 타임.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대구 어머니야? 며칠 안 쓰러서 넘어간다니? 며칠 안 쓰러서 넘어간다니? 며칠 안 줘. 며칠 안 줘. 아니야. 아이돌 출신 희극이 맞아. 아니, 이미주 너 코미디언이야. 아니야. 아니, 개가수죠. 개가수죠. 개가수. 코미디언은 아니라고. 근데 나는 아니지, 나. 나는 아니죠. 재석이 형, 나. 나, 나, 나. 나도 대구할 때 오나랑 나 하면 되잖아. 하세요. 나 해. 알았느냐. 나랑 알았느냐. 네,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빨강, 노랑, 파랑. 고추. 단무지. 하늘. 까망, 까망, 까망. 짜장면, 짜장면. 아, 이거 진짜 예외해. 야, 근데 상렬이 약간 의심스럽다. 그치?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아니, 왜 짜장면, 짜장면. 똥똥. 아, 진짜. 아니, 왜 그래, 오빠? 나 지금 현주야 맞았다, 뭐 하나. 맞았어요? 하나 맞았어. 교포 출신 연예인. 교포 출신 연예인 동생한테 하나 맞았어. 하나 맞았어. 힌트는 이 팀에 드리고 식사 끝나고 드릴게요.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우와. 오, 맛있겠다. 우와. 양이. 너무 배고프다. 이게 실제 양이에요? 네, 맞아요. 대장. 너무 많은데요? 보통 3, 4인분으로 드세요. 우와, 고3도 와요? 와, 저게. 약간 서현진 배우 닮았다는 소리 많이 안 들으시나요? 아니요. 첨가제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첨가제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저분도 잘 안 받아주시네. 네가 뭣받게 얘기를 해.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해서 먹으면 맛있어. 족발 되게 부드러워. 맛있어. 맛있어. 야, 이게 족발이 너무 부드러워. 내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먹으면 족발 중에 제일 부드러워. 우와. 맛있어? 언니, 먹어봤어,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잡내가 하나도 안 나왔어. 어, 곱창 먹어봤어요? 아무거나 하나도 안 나왔어. 곱창 뭐예요? 되게 맛있어. 이거, 이거 국수에다가 족발 먹으면 미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국수 환자야. 근데 이렇게 국수를 맛있게 먹겠네요. 베리, 참기름이 많아. 그치? 아, 이거 맛으로는 진짜야. 야, 근데 일단 많이 팔릴 것 같아. 오빠, 여기는 진짜 같아, 가짜 같아요? 족발 맛은 진짜 같아. 그치? 진짜 먹었으면 또 좋겠어. 그리고 사장님도 내가 가까이서 뵐 걸 봤거든, 자세히. 감사합니다. 이게 앞다리살이에요? 네, 둘 다 앞다리살이에요. 얘도 매워. 감사합니다. 예쁘죠? 뭐라고? 예쁜네요. 서현진 배우 닮쳐. 아, 오빠 스타일이야? 되게 예쁘지. 남자는 다 똑같아. 남자네. 예쁜 남자를 좋아하잖아. 미즈 맞아. 남자는 다 똑같아. 내가 너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게. 언제예요, 언니? 한 5년이 있다. 너무 길지 않아, 5년 뒤는? 나 먼저 잡고 나. 근데 너는 내가 소개시켜줄게. 오, 건덩이에요. 오, 건덩이에요. 10년 뒤에. 알았어, 미주도 소개시켜줄게. 아니, 나는 조금 더 쉬워. 근데. 아니면. 근데 남창이 더 세울 수 있어. 오, 마이 갓.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에이. 저기 세호도 그렇고 창이도 그렇고 다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 그거 나일 수 있잖아요. 아니, 미주 너는 절대 아니야. 아, 이거 아니더라. 절대 아니야. 소민이 미주는 절대 아니래. 진짜 아니야? 어, 진짜 아니래. 남자는 다 똑같아. 근데 진짜 고기 너무 맛있다. 진짜 무그러워. 근데 나는 여기 사장님이 뭔가 여기랑 부조화해. 매칭이 좀 안 되죠? 안 되지. 반신반의 하다가 나중에 확신이 생겨서 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봤어요. 솔직히 번호 따고 싶지? 오랜만에 듣는다. 번호 따고 싶지? 근데 형도 지금 찍놀랬어. 아, 나 깜짝 놀랐어. 아,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누구한테 번호를 따인 적이 있나?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어. 어떡해. 어디를 지나가나 뭐라도 혹시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어? 단 한 번이 없던 것 같은데? 어떡해. 왜 한 번도 없지? 난 만져. 있어? 너 만져요. 너 많아? 난 엄청 만져. 나 되게 많아요. 나라, 너 있어? 엄청 많았지. 경희대학교 교문 앞에 서 있어봐 그냥. 쪽지가 그냥 막 놀러 왔어. 쪽지 시대예요? 쪽지 시대구나. 쪽지. 야. 이렇게 줄쳐진 그 쪽지. 단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속상해. 야, 뭐가 속상해? 야, 너가 그럴수록 더 이상해. 그래, 못생겨서 그랬다. 아니야. 그래. 야. 우리가 본다. 못생겼어요. 지석이, 상엽이, 너희들은 몰라, 자식들아. 아, 너무 속상해. 맞아. 왜? 넌 알걸? 넌 알걸? 넌 알걸? 아니, 왜, 왜 이렇게 쟤한테 시끄럽으로 오늘? 알걸? 철민이 알걸? 격하게 해주셔. 철민이 모른다고? 너무 웃겨. 권열이하고 철민이 알텐데. 아니, 나를 찍으면서 웃고 있잖아, 권열이가. 그래서 내가 한 마디 했지? 넌 알걸? 네. 넌 알걸? 네. 네.